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 한국어 더빙에서 하스키 나기 사업을 맡은 성우 이경태입니다.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응모해주신 메시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저희 성우들이 읽어주는 이벤트였죠? 제가 선택한 사연은 닉네임 룩방님께서 남겨주신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7년 동안 사랑해온 작품의 더빙판이 드디어 나오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요. 성우진이 화려해서 벌써부터 정말 기대돼요. 오래전부터 줄곧 프리 더빙을 응원하며 혼자 캐스팅을 상상해보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 기대되고 더더 기분이 좋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이번에는 성우님들이 또 얼마나 찰떡같은 연기를 와랄랄라 소화해내실지 기대됩니다. 프리 더빙 화이팅! 대박나자!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는데요. 찰떡같은 연기 와랄라가 정말 열심히 저희 다 혼을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됩니다. 프리 한국어 더빙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 애니플러스에서 연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